신에 대한 사랑 앞에서는 분리의 처음과 여기서 생기는 분리상태의 불안을 합일의 경험에 의해 극복하려는 욕구가 사랑에 대한 우리의 욕구의 기반임을 검토했다 사랑의 종교적 형태 이른바 신에 대한 사랑도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별로 다른 점이 없다 신에 대한 사랑은 분리상태를 극복하고 합일을 이룩하려는 욕구에서 생긴다 사실상 신에 대한 사랑은 인간에 대한 사랑과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다른 성질과 측면을 갖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발견되는 차이도 대체로 인간에 대한 사랑의 차이와 동일하다 모든 유신론적 종교에서는 그것이 다신론이든 일신론이든 신은 최고의 가치 가장 바람직한 선이다 그러므로 신에 대한 특별한 의미는 한 사람에게 가장 바람직한 선이 무엇인가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신의 개념에 대한 이해는 신을 숭배하는 사람의 성격 구조를 분석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인류의 발달은 자연으로부터 어머니로부터 피와 땅의 속박으로부터 인간이 탈출한 데 특징이 있다 인간 역사의 시초에 인간은 자연과의 본래의 합일로부터 내던져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이러한 원초적 결합에 집착하고 있다 인간은 이러한 원초적 결합으로 거슬러 올라가거나 또는 이러한 원초적 결합에 집착함으로써 자신의 안전을 찾아낸다 인간은 아직도 동물 및 나무의 세계와 일체감을 갖고 있고 자연 세계와 하나로 남음으로써 합의를 발견하려고 한다 여러가지 원시 종교는 이러한 발달 단계를 증언하고 있다 동물은 토템으로 변하고 사람들은 가장 엄숙한 종교적 행위나 싸움터에서는 동물 가면을 쓰고 동물을 신으로 숭배한다 좀 더 발달한 단계에서 인간의 기술이 직공과 예술가의 기술로 발달되었을 때 인간은 더는 자연의 선물 인간이 찾아낸 과일과 인간이 죽인 동물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게 되었을 때 인간은 손수 만들어낸 것을 신으로 바꿔놓는다 이것은 점토 금, 은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단계이다 인간은 자신의 힘과 기술을 자신이 만드는 사물에 투입하며 따라서 소외된 형식으로 자신의 솜씨와 자신의 소유물을 숭배한다 더욱 발달된 단계에서는 인간은 신에게 인간의 형태를 부여한다 인간이 좀 더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세계에 있어서 인간이 최고의 그리고 가장 고귀한 존재임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 같다 신과 인간이 같은 형태라는 신을 숭배하는 단계에서 우리는 두 가지 방향의 발달을 발견한다 한쪽 방향은 신의 본성이 남성적이라든가 여성적이라든가 하는 것과 관련되고 또 한쪽 방향은 인간이 도달한 성숙도 그리고 신의 본성과 신에 대한 인간의 사랑의 본성을 결정하는 정도와 관련된다 우선 어머니 중심의 종교로부터 아버지 중심의 종교로의 발달을 말하기로 하자 19세기 중엽 바우우펜과 모르간의 위대하고 결정적인 발견에 따르면 그들의 발견이 가장 학문적인 분야에서는 반대에 직면하긴 했어도 적어도 여러 문화에서 부계적 종교에 앞서 종교의 무계적 시기가 있었던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무계적 시기에 최고의 존재는 어머니이다 어머니는 여신이고 또한 가족과 사회의 권위자이다 무계적 종교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모성애의 본질에 대해 이미 말한 것을 상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어머니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모든 것을 보호하고 감싼다 어머니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통제되거나 획득될 수도 없다 어머니의 사랑이 있으면 사랑받는 사람은 가장 행복하다고 느낀다 어머니의 사랑이 없으면 상실감과 궁극적인 절망감이 생긴다 자녀들이 착하고 순종하거나 어머니의 소망과 명령을 실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므로 어머니의 사랑은 평등의 바탕을 두고 있다 만인은 모두 한 어머니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모두 어머니인 대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평등하다 인간 진화의 다음 단계는 우리가 철저한 지식을 갖고 있어서 수리나 재구성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단계로 부계적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어머니는 최고 지위에서 퇴위당하고 아버지가 종교에서나 사회에서나 최고 존재가 된다 부성의 본질은 아버지가 명령하고 원칙과 법칙을 수립하는 것이며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의 명령에 대한 아들의 복종에 달려 있다 아버지는 가장 자신을 담고 가장 잘 복종하고 자신의 재산 상속자로서 후계자가 되는데 가장 적합한 아들을 가장 좋아한다 부계사회는 사회 재산의 발달과 병행한다 그 결과 부계사회는 계급 조직적이다 형제로서의 평등은 경쟁과 상호투쟁에 굴복한다 인도 문화, 이집트 문화, 그리스 문화 유대적 기독교 또는 이슬람교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남성적 신들이 있고 그 중에서 등가는 신이 지배하거나 모든 신이 유일 존재, 곧 하느님을 제외하고는 제거되어 버린 부계사회 한가운데 놓이게 된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에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소망을 지워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자애로운 어머니의 상이 신전에서 전적으로 추방되지 않았던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니다 유대교에서 신의 모성적 측면은 특히 신비주의의 여러 가지 흐름 속에 재도입된다 카돌릭에서 어머니는 교회에 의해 그리고 성처녀에 의해 상징된다 심지어 신교에서도 어머니의 모습은 비록 그녀가 숨겨져 있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지워지지는 않는다 마르틴 루터는 인간이 하는 어떠한 일도 신의 사랑을 획득할 수 없다는 것을 그의 중요한 원리로 확립했다 신의 사랑은 은총이고 종교적 태도는 이 은총을 믿고 자신을 연약하고 무력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신을 움직이지는 못하며 또한 카톨릭 교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이 우리를 사랑하게 만들지도 못한다 우리는 여기서 좋은 일에 대한 카톨릭의 교리는 부계적 양상의 일부임을 알 수 있다 나는 복종하고 아버지의 명령을 수행함으로써 아버지의 사랑을 획득할 수 있다 한편 루터의 교리는 가장 현저한 부계적 성격을 드러내면서도 그 안에 숨겨진 모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어머니의 사랑은 획득될 수 없고 어머니의 사랑은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지 않을 뿐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시편의 시인이 말한 바와 같이 오직 믿고 나 자신을 의지할 데 없고 무력한 어린아이로 바꿔놓는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의 모습을 가장 명백한 상에서 제거하고 아버지의 모습으로 대체한 것은 루터 신앙의 특이성이다 따라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실성 대신에 아버지의 무조건적 사랑을 희구하는 것과 어긋나길 바라는 강렬한 의심이 여기서는 최대 특색이 되었다 신에 대한 사랑의 성격은 종교의 모계적 및 부계적 측면의 상대적 중요성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나는 종교의 모계적 요소와 부계적 요소의 차이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부계적 측면은 나에게 신을 아버지처럼 사랑하게 한다 나는 아버지를 올바르고 엄격하다고 생각한다 곧 아버지는 벌을 주고 상을 주며 마침내 나를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 선택할 것이다 하느님이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처럼 이삭이 야곱을 선택한 것처럼 하느님이 사랑하는 민족을 선택한 것처럼 종교의 모계적 측면에서는 나는 신을 가장 자애로운 어머니로서 사랑한다 나는 어머니의 사랑을 믿고 있고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무력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죄를 짓더라도 어머니는 나를 사랑할 것이고 어머니의 다른 자녀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않을 것이며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어머니는 나를 구해주고 구제하고 용서하리라고 믿는다 말할 것도 없이 신에 대한 나의 사랑과 나에 대한 신의 사랑은 분리될 수 없다 만일 신이 아버지라면 신은 나를 아들처럼 사랑하고 나는 신을 아버지처럼 사랑한다 만일 신이 어머니라면 어머니와 나의 사랑은 이러한 사실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신에 대한 사랑의 무성적 및 부성적 측면의 이러한 차이점은 이 사랑의 본성을 결정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요인은 개인이 도달한 성숙의 정도로서 그의 신 개념과 신에 대한 사랑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류의 발달은 종교와 마찬가지로 어머니 중심의 사회 구조로부터 아버지 중심의 사회 구조로 변했으므로 우리는 사랑이 성숙해가는 과정을 주로 부계적 종교의 발달에서 더듬어 볼 수 있다 이러한 발달의 초기 단계에서 우리는 자신이 창조한 인간을 자신의 재산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인간에게 자행하는 전제적이고 질투심 많은 신을 발견한다 이것은 인간이 지혜의 열매를 먹고 인간 자신이 신이 되는 일이 없도록 신이 인간을 낙원에서 추방하는 종교적 단계이다 이것은 인간 중에는 신을 즐겁게 해주는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신이 귀여워하는 아들 노아를 제외하고는 홍수로 인류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하는 단계이다 이것은 신이 아브라함에게 절대적 복종의 행위로서 신에 대한 사랑을 입증하기 위해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요구하는 단계이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단계가 시작된다 신은 노아와 계약을 맺는데 이 계약에서 신은 다시는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결국 그것은 스스로를 속박하는 계약이다 신은 약속으로 속박당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원리, 곧 정의의 원리로서도 속박당한다 이러한 바탕이 있었으므로 신은 적어도 10명의 올바른 자가 있다면 소돔을 용서해 달라는 아브라함의 요구에 양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더욱 발달할수록 신은 전제적 부족장의 형태로부터 자애로운 아버지, 자신이 요구해온 원리에 의해 자기 자신도 속박당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변한다 더 나아가 신은 아버지의 모습으로부터 신의 원리, 곧 정의와 진리와 사랑의 원리의 상징으로 변한다 신은 진리이고 정이다 이런 발달에서 신은 이미 사람이나 남성이나 아버지는 아니다 신은 현상의 다양성의 배후에 있는 통일원리의 상징이고 인간 내면에 있는 정신적 종자로부터 피어날 꽃의 상징이다 신은 이름을 가질 수 없다 이름은 언제나 한 사물 또는 한 사람 요컨대 유한한 것을 나타낸다 신이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름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변화 중 가장 놀라운 사건은 신이 모세에게 게시하는 성서의 이야기이다 헤브라이 사람들에게 신의 이름을 들려주지 않는 한 그들은 신이 그를 보냈다는 것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모세가 신에게 말했을 때 우상의 본질은 이름을 가져야 한다는 데 있거늘 우상 숭배자들이 어떻게 이름 없는 신을 이해할 것인가 이에 대해 신이 양보한다 신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다 라고 말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신은 유한하지 않고 사람이 아니며 존재가 아님을 의미하고 있다 이 문장의 가장 적합한 번역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곧 그들에게 나의 이름은 이름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라 헛되이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쓸데없이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궁극적으로는 신의 이름을 전혀 말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것도 동일한 목표 곧 신은 아버지이고 사람이라는 생각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 주려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그 후 신학이 발달한 단계에서 이 사상은 더욱 진척되어 인간은 신에게 어떠한 적극적 한정사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리가 된다 신에 대해 신은 현명하고 강하고 착하다고 말하는 것은 다시금 신을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이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껏해야 신은 무엇뭇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소극적 한정사로 말하는 것 신은 한정되지 않고 불친절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나는 신이 무엇뭇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될수록 신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된다 일신론 사상이 성숙해짐에 따라 그 결과는 결국 신의 이름을 말하지 말고 신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때 신은 일신론적 신학에 있어서 잠재적으로 가능한 것 현상적 우주의 기초에 있는 통일성 모든 존재의 근거를 가리키는 이름 없는 유일자 말로 나타낼 수 없는 침묵자가 된다 신은 진리가 되고 사랑이 되고 정의가 된다 내가 인간적인 한 신은 아니다 신과 인간이 같은 형태인 신으로부터 순수한 일신론적 원리에로의 이러한 진화가 신에 대한 사랑의 본성에도 온갖 차이가 생겨나게 한 것은 명백한 일이다 아브라함의 신은 아버지로서 때로는 그의 용서가 때로는 그의 노여움이 지배적인 측면이 됨으로써 사랑받을 수도 있고 공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신이 아버지인 한 나는 어린아이다 나는 전지전능에 대한 자폐적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나는 아직도 인간으로서의 나의 한계 무지 무력함을 깨닫는 객관성을 획득하지 못했다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나를 구해주고 지켜주고 나에게 벌을 주는 아버지 내가 복종할 때 나를 좋아하고 내가 찬미하면 기뻐하고 내가 복종하지 않으면 화를 내는 아버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적 발달에서 이러한 유화적 단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분명한 일이며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 신에 대한 신앙은 도움을 주는 아버지에 대한 신앙 유치한 환상이다 몇몇 위대한 인류의 스승들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종교의 개념을 극복했어도 이것은 아직도 종교의 지배적 형태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프로이드의 신의 관념에 대한 비판은 매우 타당하다 그러나 프로이드가 일신론적 종교의 다른 측면과 일신론적 종교의 참된 핵심을 무시한 것은 잘못이었다 참으로 종교적인 사람은 만일 그가 일신론적 관념의 본질에 따른다면 어떠한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고 신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그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듯 신을 사랑하지는 않는다 그는 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만큼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있어서 겸손하다 그에게 신은 인간 진화의 초기 단계에서 인간이 갈망하던 모든 것 곧 정신세계의 영역을 나타내는 상징이고 사랑과 진리와 정의의 상징이다 그는 신이 대표하고 있는 원리를 믿는다 그는 진리를 생각하고 사랑과 정의에 따라 살고 자신의 인간적 힘 중요한 유일한 실재로서의 궁극적 관심의 유일한 대상으로서의 힘을 더욱 충분하게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에만 자신의 전생에는 보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결국 그는 신에 대해 말하지 않으며 신의 이름도 말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을 사랑하는 것은 만일 그가 계속해서 이 말을 사용해야 한다면 사랑할 줄 아는 충분한 능력의 획득 신이 스스로 그의 편이 되어주는 일의 실현을 갈망하는 것이리라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일신론적 사상의 논리적 귀결은 신에 대한 학문 곧 신에 대한 지식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근본적인 비신학적 견해와 예컨대 초기의 불교나 도교에서 볼 수 있는 비유신론적 체계에는 차이가 있다 모든 유신론적 체계에서는 심지어 비신학적 신비적 체계에서조차 인간을 초월해 있고 인간의 정신적 힘 및 구원과 내적 탄생에 대한 인간의 갈망에 의미와 타당성을 부여하는 정신의 왕국의 실제를 가정하고 있다 비유신론적 체계에는 인간이 밖에 있거나 인간을 초월해 있는 정신의 왕국은 없다 사랑, 이성, 정의의 왕국은 오직 인간이 이러한 능력을 자기 자신 속에서 인간의 발달 과정을 통해 발달시킬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그 정도에 따라 현실로서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이 스스로의 삶에 부여하는 의미 이외에 삶에는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없다 인간은 다른 사람을 돕지 않는 한 전적으로 외롭다 신에 대한 사랑을 다루어왔지만 나 자신은 유신론적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 나에게 신 개념은 역사적으로 제약되어 온 관념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해두고 싶다 그러나 나는 엄밀한 일신론의 결론과 정신적 실제에 대한 궁극적인 비유신론적 관심은 비록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서로 싸울 필요가 없는 두 견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신에 대한 사랑의 문제에 대해 또 하나 다른 국면이 제기되며 이 문제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국면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동양과 서양의 종교적 태도의 근본 차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 차이는 논리적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서양 세계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논리적 원리를 지켜왔다 이 논리학은 A는 A라고 하는 동일율 A는 B가 아니다라는 모순율 및 A는 A이면서도 B A일 수는 없고 A도 아니고 B A도 아닐 수 없다는 배중률의 기초를 두고 있다 다음 문장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관점을 매우 명백하게 표현하고 있다 동일한 것이 동일한 것에 동시에 동일한 관련해서 종속하고 동시에 종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변증법적 반대에 대처하려고 우리가 어떠한 다른 구별을 첨가하든 이러한 구별을 첨가할 만하다 따라서 이것은 모든 원리 중 가장 확실하다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의 이 공리는 우리 사고의 습성에 깊이 침투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자명한 것으로 느껴진다 한편 X는 A이고 B A는 아니다라는 명제는 터무니없는 것처럼 생각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과 대립되는 것이 이른바 역설적 논리학이다 역설적 논리학은 A와 B A는 X의 수로로서 상호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가정한다 역설적 논리학은 중국 및 인도의 사상 헤라클레이토스의 철학에서 나타났고 다음에는 다시 변증법이라는 이름 밑에 해결과 마르크스의 철학이 되었다 역설적 논리학의 일반 원리는 노자에 의해 명시되고 있다 엄밀하게 참된 말은 역설적인 것 같다 또한 장자에 의해 명시되고 있다 일은 일이다 일 아닌 것도 또한 일이다 그것은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역설적 논리학의 공식들은 긍정적이다 그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는 또 하나의 공식은 부정적이다 전자와 같은 사고의 표현은 도교 사상, 헤라클레이토스 및 해결의 변증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후자의 공식은 인도 사상에 자주 나타난다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과 역설적 논리학의 차이를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이 책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기는 하지만 이 원리를 좀 더 알기 쉽게 만들기 위해 몇 가지 설명을 덧붙이겠다 서양 사상에서 역설적 논리학은 헤라클레이토스의 철학에 처음으로 철학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는 상반되는 것 사이의 투쟁을 모든 존재의 기초로 보았다 그들은 그 자체에 있어서 투쟁하고 있는 집합 그 자체와 같다는 것 곧 활이나 하프에서처럼 투쟁 상태의 조화를 모르고 있다 혹은 좀 더 명백하게 말하면 우리는 같은 강물에 들어가지만 같은 강물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이지만 우리가 아니다 혹은 나이면서 동일한 것은 살아있으면서 죽은 것으로서 깨어있으면서 잠자는 것으로서 어리면서 늙은 것으로서 사물에 나타나 있다 노자 철학에서는 같은 사상이 좀 더 시적인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도교의 역설적 사고의 특징적인 예는 다음과 같은 말에서 볼 수 있다 무게는 가벼움의 뿌리이고 정지는 운동의 지배자이다 혹은 본래의 과정에 있는 돈은 하는 일이 없고 그러므로 하지 않는 일이 없다 또한 나의 말은 매우 알기 쉽고 매우 행하기 쉽다 그러나 이 말을 알고 이 말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세계에는 한 사람도 없다 인도인이나 소크라테스의 사고에서와 마찬가지로 노자의 사고에서도 우리는 사고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단계는 알 수 없다는 것인 것을 알게 된다 알면서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최고의 각성이고 모르면서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병이다 최고의 신은 명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철학의 귀결에 지나지 않는다 궁극적 실제 궁극적 유일자는 언어나 사고로 파악할 수 없다 노자가 말한 것처럼 밟고 걸어갈 수 있는 도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도가 아니다 명명된 이름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이름이 아니다 혹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그것을 한결같은 것이라고 명명한다 우리는 그것에 귀 기울이려고 하지만 그것을 듣지 못하고 들을 수 없는 것이라고 명명한다 우리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지만 붙잡지 못하고 그것을 포착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명명한다 이러한 새 성질은 기술의 주어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질을 함께 섞어서 유일자를 얻는다 같은 사상을 다시 표현하면 도를 알고 있는 자는 도에 대해 말하려 하지 않고 도에 대해 언제든 말할 용의를 갖추고 있는 자는 도를 알지 못한다 바라문의 철학은 현상의 다양성과 통일성의 관계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역설적 철학은 인도에서나 중국에서나 이원적 관점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조화는 갈등하고 있는 입장에 있고 이러한 입장으로부터 조화가 이루어진다 바라문의 사고는 처음부터 동시적인 반대관계 그러나 현상적인 세계에 가장 명백한 힘들과 형태들의 동일성에 집중되었다 우주에서도 인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궁극적인 힘은 개념적 영역과 감각적 영역을 초월한다 그러므로 궁극적 힘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러나 진머가 말했듯 이 엄밀하게 비이원론적인 현실화에는 현실적인 것과 비현실적인 것 사이에 반대관계가 없다 다양성의 배후에 있는 통일성을 찾는 이러한 탐구에서 바라문의 사고는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지각된 것은 사물의 본성이 아니라 지각하고 있는 정신의 본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지각하는 사고는 참된 실제에 도달하려면 그 자체를 초월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립은 인간 정신의 범주이고 그 자체로서 실제의 요소는 아니다 리그 베다에서는 그 원리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나는 둘 곧 생명의 힘과 생명의 재료이고 동시에 둘이다 사상은 오직 모순을 통해서만 지각될 수 있다는 관념에 궁극적 결과는 다음과 같은 베다의 사상에서 더욱 극적인 결론을 볼 수 있다 모든 미묘한 차이를 가진 사상은 무지에 더욱 정묘한 지평이고 사실상 마야의 온갖 교묘한 책략 중에서 가장 정묘한 것이라고 베다의 사상은 가정한다 역설적 논리학은 신의 개념과 중요한 관련을 갖고 있다 신이 궁극적 실제를 의미하는 한 인간의 정신이 모순에서 실제를 지각하는 한 신에 대해서는 적극적 진술이 불가능하다 베다에서는 전지전능한 신이라는 관념은 무지의 궁극적 형태로 생각된다 우리는 여기서 도의 무명성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낸 신의 무명이라는 이름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절대무사의 관련을 본다 인간은 오직 궁극적 실제의 부정적 측면을 알 뿐 그 궁극적 측면은 알지 못한다 한편 인간은 비록 어떠한 것이 신이 아닌가를 잘 알고 있더라도 신이 무엇인지를 알 수는 없다 이와 같이 무에 만족하더라도 정신은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선한 것을 끊임없이 요구한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에게 있어서 신성한 유일자는 부정의 부정이고 거부의 거부이다 모든 피조물에는 부정이 포함되어 있다 갑은 을이 아니라고 부정하기 때문이다 이 결론을 조금만 더 밀고 나가면 유대의 신비철학자인 카빌라의 경우 궁극적 실제는 앤소프 곧 무한한 유일자가 되는 것처럼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경우에 궁극적 실제는 절대 무가 된다 신에 대한 사랑의 개념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차이점의 근거를 밝히기 위해 나는 지금까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과 역설적 논리학의 차이점을 검토해 왔다 인간은 모순을 통해서만 실제를 인식할 수 있고 사고를 통해서는 궁극적 실제의 통일성 곧 유일자 자체를 인식할 수 없다고 역설적 논리학의 스승들은 말한다 여기서 인간은 사고에서 대답을 찾아내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삼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사고는 단지 사고에 의해서는 궁극적 대답을 얻을 수 없다는 지식에 도달하게 할 뿐이다 사고의 세계는 역설에 사로잡혀 있다 세계를 궁극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고가 아니라 행위에 곧 일체성의 경험에 있다 이렇게 해서 역설적 논리학에서는 신에 대한 사랑은 사고를 통한 신에 대한 지식이거나 인간의 신에 대한 사랑에 관한 사상이 아니라 신과의 일체성을 경험하는 행위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러한 사상은 올바른 생활 방식을 강조하게 된다 생활 전체 사소하지만 중요한 온갖 행동은 신에 대한 지식에 받쳐지지만 올바른 사고에 의한 지식이 아니라 올바른 행위에 의한 지식에 받쳐진다 이 점은 동양의 종교에서 명백히 볼 수 있다 브라만교에서는 불교나 도교와 마찬가지로 종교의 궁극적 목적을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올바른 행동에 둔다 우리는 유대의 종교에서도 동일한 점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유대의 전통에서 신앙에 대한 분열은 거의 없었다 유대의 종교는 올바른 생활 방식 도와 같은 뜻의 할라카를 강조했다 근대사 근대사에서는 동일한 원리가 스피노자 프로이드 마르크스의 사상에 표현되어 있다 스피노자의 철학에서 강조점은 올바른 신앙에서 올바른 생활 방식으로 옮겨진다 마르크스도 철학자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세계를 해석해 왔으나 과제는 세계를 변역하는 것이라고 말했을 때 동일한 원리를 제시했다 프로이드의 역설적 논리는 그를 정신분석적 치료 곧 더욱 깊어가는 자아의 체험으로 이끌어간다